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완전 충만하다 못해 살짝 어지러운 그런 공주님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감히 나랑 결혼을 하려면 최소 5억짜리 아파트는 가지고 와야지 뭐라고? 겨우 2억이라고? 나랑 지금 장난하냐? 여러분 지금 이 남자 배신한 거 맞죠? 원제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헤어진 남친이 붙잡는데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공무원이고 남친은 20대 후반 그냥 중소기업 다닙니다 일단 저희가요 나이 차이가 역으로 좀 나고 또 저는요 처음부터 아예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전날 남친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대신을 했을 때 뭐 호감은 있었지만 좀 부담스럽다 이런 티를 냈었어요 근데 결국엔 저도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었고 또 남친은 우리 집에 잘 살아 내가 집을 해올 수 있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결국엔 사귀게 됐어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된 겁니다 참고로 저는요 모은 돈이 4500이고 저희 부모님도 넉넉한 사정은 아니라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며 남친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2000만원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8개월 됐을 때 서로의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 전에 남친 아빠가 남친한테 집을 어디다 구할 건지 또 대출은 어떻게 할 생각이며 공무원 대출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알아봐라 해가지고 저희는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일가구 다주택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 하라고 해가지고 남친은 전입신고도 끝났어요 그리고 남친 말이 우리가 결혼만 하면 아빠가 집을 해준다고 했거든 한 5억 정도 될 거라고 이래가지고 딱 그 정도 집들로 알아봤거든요 근데 남친 아빠 이상한게 그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딱히 딱히 별다른 액션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니들 그냥 오래된 아파트에 살 생각 없냐? 집을 해준다는게 꼭 좋은 아파트를 말한 건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나갈 테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살 생각 없어? 등등등 계속 이러면서 약속했던 금액이 어렵다는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참고로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들어와 살아라 이거죠 아 그리고요 남친 아빠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분명 말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만나보면서 천천히 집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남친한테 집 이야기는 상견례 때 하자 또 그러니까 또 뒤에는 또 식장을 잡고 하자 자꾸만 말이 바뀌니까 제가 그랬죠 안된다 적어도 상견례 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집이 어떻게 될 건지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궁금해한다 물론 처음에 말했던 그 5억은 좀 큰 금액이지만 이해를 해 하지만 대략적으로도 나는 알고 싶다 이런 뜻을 남친을 통해 계속 알리고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빠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독촉을 했고 결국 살 집을 알아오면 그 차에겐 한 2,3억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글로는 안 썼는데 이런 과정에서 엄청 싸우고 탈도 많았어요 왜?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면 똑 부러지지 못한 남친의 모습을 거치면서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되겠다 내가 내기로 직접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남친 아빠가 예전에 원했던 대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니들 뭐 돈 맡겼냐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멍치고 어이가 없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니 나는 처음에 집을 해준다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랬더니 나는 해준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러네요 아니 분명 2,3억도 본인이 이야기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게 어이가 없지만 일단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뭐 듣기로 원래도 이분이 엄청난 짠돌이에다가 성격도 괴팍하다고 하더군요 남친 말이 뭐 그래서 우리가 한 4억 5억 해주면 너희 집은 어떠냐 똑같이 4억 해주신다고 하냐 아니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해주면 그 아들 말이다 내 마음에 쏙 들게 네가 가득 채울 자신이 있냐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여 어? 그런데 너희들 하는 건 뭐냐 니네 수준에 맞게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당연하듯 요구를 하는 거여 딱 이거였어요 엄마는 계속 제 편을 들어주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겠다 이러더니 눈물을 조금 보이셨고요 남친은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이렇게 같이 만났나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바로 파혼을 생각했고요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지자고 했으며 남친도 그래요 나도 아빠가 이상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한 뒤에 그렇게 우린 헤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하더니 그냥 한 소리였는데 진짜 헤어질 줄 몰랐네 전세금 해줄 거라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더라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면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다 이러고 다시 끝냈는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아니 그 이전에 일단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예전에 300만원 정도 하는 다이아반지를 프로포즈 선물로 받고 싶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혼반지로는 550 정도 되는 거랑 식장은 경기도 비즈니스 호텔 식장을 얘기했는데 이런 제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자기랑 자기네 가족이 선입견이 생겨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반지는 서로가 해주는 거고 심지어 남친반지가 100만원 정도 더 비싸요 또 결혼식도 그래 호텔이고 목을 떠나서 반반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야 혹시 그 다이아반지가 문제인 건가 싶어서 그걸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부모님 도움을 받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반지가 문제였던 거지 여하튼 지금은 그래가지고 오해가 풀렸다 어쩐다 하면서 아니 뭐가 왜 풀렸는지도 난 모르겠어 여하튼 최종적으로 2억을 해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전세금 싹 다 해온다고 하더니 결국 2억이 전부냐 그리고 나중에 또 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이 이상은 무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설령 더 받을 수 있어도 본인은 딱 2억만 받아오고 싶대요 아 물론 저도 제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상황을 보니까 제가 해가는 이게 남친이 비해서 탁없이 부족한 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건요 아니 제가 뭐 2천만원짜리 완전 초대박 다이아반지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300만원짜리 반지 안에 요구한 게 전부인데 고작 이걸 가지고 그런 수모를 줬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특히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부분은 배신감마저 들어요 이거 배신이잖아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요 남친이 평소에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만한 사랑은 처음 받아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줘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한 건 뭐 사실인데 지금 이게 서로의 오해였다 생각하고 그냥 좋게 넘어갈 만한 그런 사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진심을 인 총구와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글 올린 거예요 사실 이 사이사이에 이야기가 좀 많긴 한데요 다 쓰긴 어렵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 이상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으면 뒤에 또 추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댓글 1번 와 글 읽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네 너 뭐 돼요? 혹시 뭐 5급인가? 그럼 인정할게 내 댓글 만약 5급이면 쓰지 말라고 해도 지가 썼을 겁니다 그런데 급수를 안 쓴 거 봐서는 그냥 9급이지 뭐 2번 꼴랑이처모아놓고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지 알대로 말을 하는 놈도 그렇고 그걸 또 철삭같이 믿고 연애를 진행한 너도 그렇고 딱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글만 보면 남친 아빠가 먼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진 않고 남자가 공수표 날린 거 이게 100%로 보이는데 오직 너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3번 남친도 규지같지만 쓴이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남자 말고 그냥 너랑 비슷한 공무원이나 만나세요 읽는 내내 고구마 뺏겨쳐먹은 기분이야 본인이 뭔가 대단한 줄 아는 것 같은데 너? 아니야 그리고 너 너무 뻔뻔해요 4번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4,500만 원 들고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도 결코 정상은 아니구만? 아니 본인도 돈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전제해야 뭐라고? 프로포즈링의 300 커플링의 550 거기다가 호텔 식장에서 결혼하겠다고? 이야 참 이건 뭐 어디서 또 본 건 있고 깝깝하구만? 돈 쓰는 개념이 이따구로 똥이니까 그 집 아빠가 알아보고 눈치 까고 더 이러는 거지 본인들은 5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자는 집에서 우리는 2천 지원이야 이딴 소리 들려오면 결혼시키고 싶겠냐고 어? 입장을 바꿔봐 너라면 이 새끼 결혼시키겠냐? 5번 얘도 진짜 웃기는 게 결혼 약속은 물론이고 뭐 집을 해줄 돈은 얼마냐 등등등 이런 거 다 따지고 있으면서 프로포즈링은 또 왜 해달라는 거야? 어? 거기다 웨딩링은 또 따로 하고 뭐야 이게 뭔 생각이야? 부모 등골 뽑아가지고 2천 받아가면서 이게 정말 할 짓이야? 6번 남친 아빠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있으니 보면 볼수록 또 말을 하면 할수록 너무 그지 같으니까 어이구 옌병 얼른 떨어져! 이러는 거 같은데요? 네 됐으니? 아니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남친 아빠는요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하셨고요 또 저희가 헤어진 뒤에 남친 아빠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울면서 후회가 된다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해라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가 실수로 발로 차버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니가 뭘 알아요? 내 댓글 서른 넘어가지고 돈 다 합쳐 6,500 해가면서 비즈니스 호텔 결혼식에다가 프로포즈링에 또 결혼 반지는 또 따로 하고 뭐니 너? 혹시 5급이니? 아니 지금 이게 뭔 유세야? 그리고 남친이 오해를 풀었다는 건 그거 내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먼저 말을 꺼낸 거지 꽁꽁이가 원한 게 아니야 뭐 대충 이렇게 거짓말로 덮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끝으로 니 남친 아빠가 술에 취해 엉엉 울었다는 거 뭐 복덩이 어쩌니 이거 지금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쓰는 거냐? 아니 그전에 너는 믿냐 그걸? 2번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놈이 너무 아무리 봐도 덜 떨어지니까 그 자괴감에 속이 썩어가지고 우신 것 같아요 7번 야 이쑤이 여기 달린 댓글들 보고 이제 남친 붙잡으러 가겠네 그러니 저 남친이 얼른 이 글을 보고 도망을 가야 할 텐데 말이죠 꽁꽁꽁 아이고 어지럽네 어지럽습니다 뭐 아직 뭐 저는 뭐 할 말 없고 아직 뭐 추가 글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만약 올라오면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